소설의 다빈치 코드를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야기의 시작은 루브르 박물관의 관장인 자크 소니에르가 어떤 정체모를 괴한에게 쫓기는 단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괴한이 너희 수도원의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떤 비밀스러운 물건의 행방을 묻게 되죠 절대로 밝혀서는 안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사람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 죽기 직전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기호를 하나 남기게 되죠 PS 로버트 랭던을 찾아라 이렇게 적어놓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 로버트 랭던이 이 사람을 죽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조금은 다른 의미가 남겨져 있었던 이야기이죠 다빈치 코드에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설이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담겨 있는데 대부분 다 가상의 이야기라고 보셔야 되죠 물론 작가 본인은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자크가 죽었으니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담당 수사관인 파슈는 고민할 것도 없이 랭던이 범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죠 왜냐 그냥 대놓고 적어놨잖아요 뭔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정말 한순간 무언가를 적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면 누굴 죽었겠어요? 당연히 범인을 적겠죠 그러니 당연히 로버트 랭던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자크의 시신 주변을 살펴보니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기호가 보입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몸 주변에다가 불과시 광선으로만 보이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팔과 다리를 이렇게 펼친 채 죽음을 맞이하였죠 이 모습을 보니 마치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스케치를 하나 연상시킵니다 바로 다빈치의 비틀루비우스의 인체 비례 그거를 그대로 따라한 거죠 그리고 그 시신 주변에다가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 남기게 되는데 아 드라콘 같은 악마여 아 절름발이 성인이여 라는 메시지를 하나 남기게 되죠 아 드라콘 같은 악마여 그리고 성인이여 그림을 보고 있으면 누가 봐도 다빈치를 지칭하는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악마라니 그리고 절름발이 성인이라니 이건 마치 누가 봐도 다빈치가 약간 악마를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죠 살짝 많이 줍니다 그래서 경찰인 파슈가 묻게 되죠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다빈치가 흑예술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죠 라고 묻게 되죠 아 다빈치가 악마를 숭배한 사람이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악마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코드를 자신의 작품 곳곳에다가 숨겨 놓은 거죠 아 그래서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의 신상은 부정할 것이고 예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비밀들을 이제 감추어 놓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이야기의 어떤 진실성을 따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술사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다빈치는 악마 숭배자인가 이건 심각한 오해이죠 근데 나름 좀 근거가 있는 오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빈치는 예술가이면서 과학자였고 기술자이면서 발명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세상 모든 것에서 재미를 느꼈기 때문이죠 특히 만물이 돌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이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너무 기뻐서 폴짝폴짝 뛸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가 수많은 식물과 동물 이런 것들은 왜 존재하는가 흘러가는 물과 하늘 위에 있는 구름, 비는 왜 내리는가 이러한 하나하나의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원리 그런 것들을 너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빈치에게는 세상 모든 자연현상이 신비롭고 재미있는 거대한 어떤 체험의 장 그런 곳이었죠 그런 사람이 자연의 질서를 숭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자연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죄악에 속하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자연을 창조한 신을 숭배해야지 자연 그 자체에서 신성을 느끼고 자연 그 자체를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다빈치는 자연이 너무 좋아서 심지어 인체를 해부하고 뱃속에 있는 배아의 모습을 스케치하기도 하고요 자연물을 본따 만든 비행기 같은 것을 상상하기도 했죠 그러면 당시에 사람들이 이 다빈치를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뭔가 좀 기이하게 이를 데 없는 행동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뭔가 악마를 숭배한다고 하는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왜 뱃속에 있는 애의 그림을 그리냐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인체를 해부해서 그림을 그리냐는 거지 그냐는 거지 그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안 가니 악마 숭배자라고 하는 오해가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다빈치한테 있어서 그러한 행동들 특히 예술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았어요 세상을 잘 관찰해서 자연의 이치를 잘 깨달았고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가 생각하는 예술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냐 자연 세계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잘 묘사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를 위해서 다빈치는 원근법, 해부학, 생리학, 물리학에 이르는 정말 다양한 과학 지식을 그림 속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다빈치의 관심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를 악마 숭배자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자연을 사랑했고 이해하고 싶었고 잘 표현하고 싶었던 당대 최고의 예술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다빈치나 악마 숭배자인가? 삐! 아닙니다 그렇게 보였던 어떤 오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다빈치의 악마 숭배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